신상자들 미션이 뭐라고요? 티치 내풍이 초록 열쇠로 살아나면 3만원 내밀다 추가해서 살아나면 5만원이요? 가자 왜 이래 똥 삐삐삐 야.. 왜그러다뇨 아.. 전파 아직 넣었으니 야이 또 배아픈 전파 그 올증 넣었어요 자 이걸 살아남아야돼 자 고양이 퍽에 위존을 하자 고양이만이 살길이다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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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다 직소다 직소 이거 암살 직소인거 같은데 고양이는 더이상 굴이 들어오지 않구요 어 한 대 맞았지 돌리자 빨리 발전기 돌려 얘들아 야야 루인도 없다 루인도 없다 그냥 나간다 그냥 나갈 수 있다 걱정하지마 사위도 없네 숨소리가 낀거 같다 굉장히 암살보다 제 2의 규칙이 더 좋을까요 암살도 괜찮던데 아까부터 루인 없는거 보니 원래 없는건가 보네 아까 있지 않았나요 숨가 없었네 겁나 잘생겼어 내가 발전기 3개 돌리고 오 좋아요 좋아요 팀원 잘한다 나갈 수 있다 이거 나가면 5만원 아 3만원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발전기 속도 장난 아니야 팀원 캐리받으면서 나가자 어그로 괜찮게 끌었구요 아 근데 이거 키면 안되겠다 3핀을 위해서 트랩 몰파인거 같은데 암살직선은 아니다 바로 트랩 받은 부분은 필요없어요 천천히 오는건 아니야 트랩 써야해 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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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하핀 맞았구요 구하려다가 터버리자 그냥 이탈수 좀 필요없어요 나가야돼 이거는 켜도돼요 어차피 저친구는 딴걸로 죽어 걸려서 죽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요 탈출하면 3억원인데 지금 구하러 갈께요 이제 여자나 삼께 아 5만정도 빙해라 으아악 친구 내가 맞아줬스 야 절로 가야지 솔직히 이걸 왜 나를 따라와 가보래요 아 뭐 아니다 떨어지기 떨어지 아아 안된다 떨어져야 돼 칼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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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아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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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됐어 이 열쇠가 진짜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아 이제 고양이 잘 봐야돼요 고양이 천번에 천번에 제발 아 천번에 제발 아 아 야 3픽 풀었다 부럽다 한방 아니에요 1픽 나갔어 3픽도 나갔어 야 나가 나가라고 야 3만원이 걸려있어 제발 나가주세요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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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 이제 개구석으로 나가야돼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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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석 개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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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띠! 헐 띠! 헐 띠! 헐 띠! 안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